잘 피해 다니겠다고 하지 않았나? 뺍니다. 또 마주쳤네? 반영합니다, 부장님. 왜 자꾸 반말하세요? 편하게 하던지. 알았어. 한 번 웃어볼까? 감사합니다. 가시고. 앞으로 더 잘 피해 다니겠습니다. 우리 킹호텔을 앞으로 거짓 웃음이 없는 호텔로 만들겠습니다. 선세랑 씨, 지금 내 방으로 와요. 네? 너 지금 나 얘기하는 거 안 보여? 시간 괜찮으시면 끝나고 잠깐 뵐 수 있을까? 네, 보지 마요! 안 봐요. 예쁘죠? 놀러. 신혼여행인가요? 에이, 아니요. 저 그렇게 아무나 사귀는 사람 아니에요, 할머니. 아니야, 아무나라니. 내가 어떻게 아무나야. 나야말로 아무나 안 만나는 사람이야. 네, 말씀해 주시죠. 코털이 아니라 털끝. 네? 고객님께 코털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따라오세요. 어디 가서 무신할까 봐. 뭐 하세요? 누가 보면 커플인 줄 알겠어요. 아무도 그렇게 안 봐. 늘 봐서 내가 그쪽으로 안 봐. 정말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앞으로 근무 시간 이외에도 내 앞에서 있는 거. 안 돼. 킹데랜드 품위에 맞는 교양이 뭔지. 네, 알겠습니다. 친절한 사랑이 처음부터 왜 그러시지? 누가 보면 친절한 사랑이 처음부터 알겠네. 아니라고! 나는 저런 스타일 딱 질승이야. 동양 보고 있는데 따로 안 받으실 거죠? 응, 안 받아. 국회 정책 세미나 있는데 참석 안 하실 거고. 응, 안 가. 사랑 씨 보내놓고 걱정돼 미치겠죠? 당연히 걱정되지. 어떻게든 구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. 왜요? 그러게. 왜 그랬을까? 광고를 outbreaksiskt. 그리고 서로 좋아진 마음을 제기한 마음을 제기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, 그냥 엄마가센이 말을 잃는 마음을 제기한 마음을 제기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, 보충이 말아야 한다는 생각, 아니, 아, 이 안 가는 생각, 그냥, 그리고, 이 안 가는 있지. 뭐예요? 지켜준다 했잖아 데이트요? 밥 먹자며 데이트하자